바다의 무법자를 물리쳐라! 아까부터 계속 뭘 하는 거야 찬아? 뭐 하긴 발굽혀 뼈기지 이번엔 챔피언십을 대비해서 조금이나마 단련해 둬야지 우리가 메카님을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되다니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니까 그렇지 않아 얘들아 역시 찬님이에요 아주 의욕이 넘쳐요 니가 체력 단련을 해봤자 배틀하곤 상관없잖아 찬이 심정도 이해해 나도 몸이 근질거리거든 나도야 너하곤 전부터 제대로 멋지게 한판 붙어보고 싶었어 너와 배틀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래 나도 원하는 바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감자들의 배틀이 펼쳐지겠군 벌써부터 불타오르네 무슨 소리야 챔피언십에는 찬이 말고도 싸울 상대가 얼마나 많은데 아 빨리 케인이랑 겨뤄보고 싶당 아이 또 시작이네 하지만 강한 상대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블랙미러에 케인이랑 2인자인 아이비는 물론이고 레드홀의 마이트랑 블루랜드의 브라이언 아직 만난 적 없는 테이머들까지 있으니까 크, 강한 테이머들과 마음껏 배틀을 할 수 있다니 으하하하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 정말이지 찬이 너다운걸 강한 테이머라 오 이상하다 누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우리들 메카니멀 챔피언십에 출전할거야 출전할거야 으하이 으하하하 유후후 당연히 그래 권때를 보여주마 렘렘 꼭 우승한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후보 선수야 챔피언십에는 나같은 경험자가 필요하니까 말이다 아직 햇병아리들에게 밀릴 순 없지 힘에서는 렘렘 지지 않는다 유후후 이런이런 진정하시고 우승컵은 내가 가져올거란 말이죠 됐어 내가 나간다 렘렘 나간다 말이 아니 나라니까 다 조용히 해 으하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고 챔피언십에 누굴 사용할지는 벌써 정했으니까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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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했어 오빠 누군데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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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말이지 으하 으하 바로 최강의 레전드 메카니멀이 우리 도깨비단의 단짝이 될 거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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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메카니멀이면 에바 같은 메카니멀? 그래 케인님이 찾고 있는 특별한 메카니멀 말이야 케인님이 밤낮으로 열심히 찾고 있잖아 틀림없이 깜짝 놀랄 만큼 강한 메카니멀이 분명해 으하 으하 이왕 챔피언십에 나아가는 거 레전드 메카니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멋진 모습 보여줄 거야 그런 거였어 역시 오빠야 머리 좋은데 그치 그치 그래서 모두 다 이기고 우승까지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격전을 해치고 우승을 감아진 건 바로 레전드 메카니멀의 테이버 도깨비단입니다 두 사람 다 잘했어 너희는 우리 블랙미러의 자랑이야 케인님 으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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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있는데 굳이 다른 메카니멀을 찾아다니다니 한심하구만 이봐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코스틴 으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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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후 너흰 여전히 날 즐겁게 해주는군 어? 뭐? 메카니멀 레이더가 저거다 오 어 으 오 성북이야 레전드 메카니멀을 손에 넣었어 아니야 오빠 어? 뭐? 뭐해? 레전드 메카니멀이 아니잖아 하지만 새로운 메카니멀을 손에 넣은 건 틀림없다구 한심해! 한심해 한심해 한심하다고 완벽하게 숨어 있었는데 이런 꼬마들에게 발견되더니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뭐냐 뭐냐 뭘 쳐다보는 거야 난 구경거리가 아니라고 꼬마야 죄송해요 무서워 꽤나 입이 거친 메카니멀이라고 여전히 기운이 넘치는다 뭐야 아니 넌 오랜만이야 범쿨 오스틴 설마 이런 곳에서 널 만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는걸 어? 너희 서로 아는 사이야? 그래 나와 범쿨은 오래전부터 둘도 없는 경쟁자였지 누가 진정한 바다의 왕인지 정하기 위해 모든 걸 맞부딪쳐 싸웠어 그렇게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격린한 배틀을 했지 뭐 아직 결판은 나지 않았지만 말이야 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진짜 이기고 싶었는데 이긴 쪽이 전세계의 바다를 독차지하기로 약속했었거든 누구 맘대로 독차지한다는 거야 원래 바다는 너희께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나 즐거워 보이는군 설마 이 꼬마가 너의 테이머인가? 그래 초코왕 캔디라고 해 아주 유쾌한 녀석들이지 그리고 렘렘이랑 징징이란 친구도 있어 테이밍을 당하다니 정말 한심하군 고스틴 뭐라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걸고 싸우는 영혼한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꼬마 테이머랑 어울리기나 하고 이게 바다의 악마라 불리던 고스틴이라니 바다의 악마? 너 그렇게 불렸던 개냐? 아주 옛날 일입니다 그 옛날을 잊어버린 거냐? 아니면 내가 없는 사이 이런 한심한 꼬마들에게 이 가다 뽑히고 망간가? 감히 누가 한심하다는 거야? 한심하다는 거야? 왜? 무슨 불만이냐? 잠깐 기다려 벙크! 방금 그 말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군 정국을 찔렸나 보지? 그래서 니가 뭘 어쩔 건데? 배틀을 하는 수밖에 널 반드시 이겨서 꼭 사과를 받아내겠어 잠깐! 왜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데? 가는 건데! 좋아 테이밍당의 순한 강아지가 된 그 정신 상태를 내가 뜯어 고쳐주마 어차피 이빨 빠진 순둥이가 천하의 날 이기진 못하겠지만 말이야 요호호! 자 다 들었지? 결국 이렇게 됐대 왜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알겠어! 배틀해 보자고! 으악! 저 메카니몰 무서운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기껏 메카니몰을 발견했는데 테이밍하지 않았다는 걸 케이님한테 들키면 훔찰날 거야 음... 그건 진짜 싫어 셋업 넥컷! мнеthy Sh including 가고 해라! 토스트 it! 요호쿠! 여기는 내다던卓! 멘카니버스! 헉! 유리온 산재 가스틸! 어? 근데 범퍼는? 아무데도 없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큰소리 치더니 별 볼일 없는 녀석이잖아 별 볼일 없는 녀석 방심은 위험하다 꼬롬! 방심은 그물이지 왔다! 멘카니버스! 어? 어디에! 어디에 있어? 흠 뭐야 없잖아! 없잖아! 아니! 방금 이 배 아래를 지나갔대 뭐? 또 왔다! 으아아악! 흐, 사라졌어! 사라졌어! 으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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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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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놀랐네! 이게 저 녀석의 싸우는 방식이야!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쪽의 빈틈을 노리지! 시간을 들이다니 얼마나? 음,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 아, 맞다! 한 달 이상 걸려서 싸웠을 때도 있었지! 아, 아, 일주일! 한 달이다! 말도 안 돼! 아, 네! 으아아악! 으아아악! 심심해! 심심해! 오빠 뭐라도 말 좀 해봐! 목말려. 아! 시원하다! 바닷속은 어때? 범코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낌새는 없어 징징? 전혀 그림자도 안 보이던데. 그나저나 바다는 좋아. 파도에 흔들흔들 몸을 맡기니 졸음이 솔솔 밀려오네. 똑바로 잘 지켜보란 말이야. 알았어. 왔습니까? 다녀왔다. 역시 바다는 좋아. 그냥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 범코는 우리가 찾아다니던 레전드 메카니멀도 아니잖아. 안 그래?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든 꼭 결판을 짓겠어. 그렇게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아니면 내가 없는 사이 이런 한심한 꼬마들에게 이 가다 뽑히고 만 건가? 기분 상해. 진짜? 그런 걸로 그렇게 화낼 건 없잖아. 근데 말이야, 고스틴. 너 이가 있었어? 아니, 이 물고기는 뭐냐? 왜 앞에서 하짝 거리는 거야? 어르신 인기 많으시다. 농담할 때가 아니야. 이런 물고기나 상대할 시간이 없어. 뭐? 이가 없는 물고기가 된다고. 아, 이가, 이가. 아, 이가, 이가. 아, 이가, 이가. 저거 뭐지? 뭐 말이냐? 당기고 있어. 아니, 뭐야. 아, 맞다. 바로 저기야. 뭐라고? 검고 커다란 그림자가 온다. 소원, 모두 조심해. 올 테면 어디 와봐. 와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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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돌고래잖아. 나 참. 뭘 보고 있었던 거야. 아, 미안. 바닷속이 조금 어두워서. 흐흐흐흐흐. 당했다. 뒤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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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빨리 카드 꺼내. 아, 알았어. 김찬, 잡살, 곱격. 토, 세, 돈. 히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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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뭐하는 거냐? 고작 이 정도야? 흐흑흑흑흑. 화이다. 치. 으악. 코스틴. 괜찮은가? 코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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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틴 괜찮아?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으응. 저기 코스틴. 이제 그만두자. 이런 메카니멀 테이밍 안 해도 돼. 아니, 저런 메카니멀은 한 편이 돼도 무서울 것 같아. 안돼. 이대로 그냥 끝낼 순 없어. 너희를 한심한 꼬마라고 했던 말이야. 한심한 꼬마라고? 네가 화난 건 다 그것 때문이었어? 당연하지. 나의 소중한 테이머를 얕잡아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공수 테이밍, 너... 사실 범코와 서로 경쟁하던 시절에는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너희 도깨비단에게 테이밍 되고 나서 알게 됐지. 테이머나 친구가 있는 게 외톨이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다는걸.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게 참 마음이 든든했어. 뭐, 그냥 그렇다고. 고스텐도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했었구나. 고스텐, 좋은 친구. 늙은이를 울리지 마라. 저기, 이번 배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챔피언십 때 날 사용해 줄 거지? 뭐야, 그게 목적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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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어쩌니? 믿음이 어쩌니?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장난치고 놀면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한심하긴! 이러니, 한심한 건 바로 너라고! 바로 너라고! 뭐가 어쩌고 어째? 테이머랑 메카니벌이 서로 장난치고 노는 게 뭐가 나빠! 너 지금 우릴 질투하는 거 아니야?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테이머와 메카니벌은 일식 동차란 말이야! 그걸 갖고 쫑알쫑알 힘을 거는 녀석이 이상한 거거든? 한심하긴 해! 크, 한심? 나 잘했지, 코스틴! 어? 어? 아, 이건! 하이퍼 메카니! 뭐라고? 오! 그렇다는 건? 숨겨진 힘이 깨어났어, 코스틴! 숨겨진 힘? 그래! 우리의 끈끈한 우정이 너의 숨겨진 힘을 깨운 거야! 코스틴! 요호호! 요호호! 끈끈한 우정! 아니! 절대! 전혀! 하나도 부럽지 않은 카드! 어? 그런 종이장 같은 카드는 나에게 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숨겨진 힘을 여기서 보여주겠어! 하이퍼 어필티! 굉장한 파도의 벽! 서핑된다! 요호호!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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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해! 먼저 고스틴! 요호호! 더는 시간 끌게 두지 않겠어! 곧바로 끝장을 내주겠다! 으아악!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꽁꽁 묶어라! 체리빵! 요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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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요호호!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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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호! 어? 고스팅까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또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 이보게! 난 또다시 미끼가 되고 싶지 않다고! 렘렘도 싫다! 으아악! 저기 봐! 으아악! 고스팅! 야호! 고스팅! 다행이야! 으아악! 풀어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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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끝이다! 고스팅! cans다! 도켓이다는 승리야! 낳다! 으하하하! 요호호! 소스! 으아악! 야호! 야호호! 내가 치다니... 겪고 보니 내 테이머들 어때? 오스틴... 곧 알게 되겠지만, 테이머와 친구가 있는 것도 꽤 괜찮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심해! 한심한 건 바로 나였어. 혼자 허세부리고 강한 척하고 정말 한심해! 부탁한다! 날 테이밍해줘! 너희의 친구로 삼아줘! 부탁한다, 꼬마! 응! 봄코! 저, 전혀 부탁하는 것 같지 않지만...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테이머! 됐다! 오, 고마워, 꼬마! 잘 부탁하네, 봄콩! 우리 오늘부터 친구! 그, 그래! 자, 그럼 이걸로 누가 챔피언십에 나가면 좋을지 똑똑히 알았겠지? 요크! 그래! 역시 코스틴은 아주 강해! 그렇지! 그렇다면 레전드 메카니멀은 훨씬 더 강하겠지! 그래! 그렇구나! 오빠 머리 좋다! 이번에야말로 레전드 메카니멀을 꼭! 찾아내겠어! 저기, 쟤들 정말로 우리를 믿고 있는 거 맞는 거야? 글쎄! 여전히 재밌는 녀석들이라니까! 요-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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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요-호! 오랫ник! 깨워! bit! evil Morten mic 으 cab Drink! 네! 감사합니다.